피버 테이블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피버 테이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피버 테이블 1번 시트 예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행사라고 저장된 액세스 파일에 행사 일정 테이블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외부 데이터를 이용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거고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작성하신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엑셀 화면에 이동을 해서요. 피버 테이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피버 테이블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피버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B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 위치 B2셀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거니까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MS SS 데이터베이스 ACCDB라는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놓으셨던 폴더에 가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행사라고 저장된 액세스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 폴더 안에서 행사 ACCDB 파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안쪽에 이제 행사 일정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더블 클릭했을 때 안쪽에 필드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행사 일이 필요합니다. 행사 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두번째 행사 내용도 필요합니다.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행사 일과 행사 일에 교체하는 데이터는 인원을 가지고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3개 필드를 가져오시는 거고요. 행사 일, 행사 내용, 그 다음 인원. 3개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제 화면에서 OK 제가 아까 PDF 파일 띄우느라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다음을 클릭할게요. 필터에서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정렬 순서도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는 표가 아닌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B2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처음에 B2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피버 테이블 1번 시트에 B2세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에 피버 테이블 1번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는데 표시된 필드에서 행사일을 선택하고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행사 내용을 선택하고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값에다가 인원을 배치하시면 기본적으로 합계가 구해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요약 기준에 평균을 선택하시면 평균 값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레이블, 행 레이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하시면 행사 내용, 그 다음에 연, 분기, 행사일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그룹 작업하시면 설정을 바꿀 수 있으세요. 행사일과 행사 내용이라는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는 행사일은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1월, 2월, 3월 월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문제에서는 연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고 분기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B4에서 데이터 중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셔서요. 저희는 월 단위로만 그룹을 하겠습니다. 분기하고 연에 대한 선택을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월 단위로 그룹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의 합계에서 오른쪽에 총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세로의 합계, 열의 총합계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고요. 오른쪽에만 가로의 합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원필드는 표시 형식을 갓필드 설정에 셀 서식의 숫자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평균 인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가 지금 입력된 데이터에는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다면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선택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제시된 데이터에 천이 넘는 숫자가 있었다면 천단위 구분기호,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스타일은 피버스타일 밝게 15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행머리글, 열머리글, 줄문위열 이렇게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피버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피버스타일 밝게 15를 선택합니다. 현재는 16이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15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옵션에서요. 행머리글, 열머리글 선택하신 다음 줄문위열을 선택합니다. 그럼 제시된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작성한 피버테이블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파일은 결과 시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피버테이블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테이블 두 번째 문제 위쪽에 있겠네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주소록점 xlx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엑셀 파일에 반 테이블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첫 행에 열머리글 포함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피버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은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피버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B3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피버테이블 2번 시트에 B3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사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연결 선택을 클릭하셔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더 찾아보기 눌러서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C드라이브에 저는 커말 1급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데이터를 자료 다운로드 받았고 이론 폴더에 갔더니 문제에 나와 있는 주소록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안쪽에 반이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확인 한번. 여기에 데이터 첫 행의 열머리글 포함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안 되어 있다면 체크를 꼭 해주시면 되고요.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면 주소록이라는 연결 이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피버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는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학년과 반이 행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성별이 열에 표시가 되어 있고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 출석수, 학생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먼저 학년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반을 선택하고 행에다가 열에다가 성별을 배치하시고 그 다음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다가 출석수 갖다 놓으시고요. 학생수 갖다 놓으시는데 학생수는 문제에서 따로 학생수 필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잠깐 봤더니 학생수 이름 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계산한 후에 학생수로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름을 가지고 개수가 표시가 되는데 개수 이름이라고 표시가 되죠.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 또는 더블 클릭하셔서 학생수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를게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현재 열 레이블 행 레이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학년 반 성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출석수 필드에 대해서는 값 필드 설정에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단위가 크진 않아요. 천단위 구분기호까지는 체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합계 출석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이나 또는 D5셀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값 필드 설정이란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름 필드 작업하셨고요.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1학년 1요약 2학년 2요약 그래서 아래쪽에 부분 부분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부분합이 있고요.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 표시 선택하시면 1요약, 2요약, 3요약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밝게 9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확장 축소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피버 스타일 밝게 하기 위해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9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피버 스타일 밝게 9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되지 않으려면 분석 탭에 가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신 내용 잠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 좀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그 다음 2학년 자비반 남학생의 자료를 별도 시트에 생성하고요. 2-자비반 남으로 시트명을 바꿔서 피버 테이블 2번 시트 오른쪽에다 위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2학년에 가서 2학년 자비반의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 D14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현재 더블 클릭하면 2학년의 자비반의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로 추출할 수 있고요. 2학년 자비반의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시트명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2-자비반 가로열구 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피버 테이블 2번 시트 오른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요. 피버 테이블 2번 시트 오른쪽에 배치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오른쪽 위치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왼쪽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두셔도 되고 문제에서 왼쪽이다 그러면 자동 더블 클릭했을 때 현재 시트 왼쪽에 만들어진 그대로 두시면 돼요. 위치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시트의 데이터를 추출하실 때는 해당된 데이터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추출해 낼 수 있으십니다. 실습하시고요. 우선 피버 테이블 2번과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자비반 2학년 해당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3번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에 따라서 피버 테이블을 보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예제에서는요.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csv 데이터를 이용해서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구매내역점 csv 데이터를 사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원본 데이터는 구분기호 심표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시오. 가져올 필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의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건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등급이 있어요. 근데 등급은 피버 테이블 시작 위치는 아닙니다. 이건 필터 부분이라서요. 실제 데이터 값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b4를 시작 위치로 잡습니다. b4세를 선택하시고 외부 데이터를 이용할 건데요. 아까처럼 액세스 파일을 이용하실 때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요. 액셀 파일을 이용하실 때는 삽입에 가서 피버 테이블을 이용하실 거고요. csv라고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삽입에 피버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실 건데 아래쪽에 문제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체크해 놓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에 체크하셔도 돼요. 연결 선택 클릭하신 다음 더 찾아보기 눌러서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거말 1급이라는 폴더에 스프레드 시트의 이론 폴더에 가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구매 내역이라는 파일을 찾습니다. 구매 내역이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텍스 마법사 신표로 구분된 텍스 파일을 말하는 거고요. 문제 내 데이터에 머리끌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구분기호로 분리됨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신 다음 탭이 아닌 신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주문일자 가져올 거고요. 물품코드 가져올 거고요. 수량, 단가, 등급을 가져온다면 구매자는 가져오지 않네요.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 할부기간도 문제에 가져오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주문일자, 물품코드, 수량, 단가, 등급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일반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시면 구매내역이라는 파일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 아까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꼭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 이제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등급이 필터에 가야 될 것 같고요. 주문일자가 행에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 월에다가 데이터를 가져 놓은 건 없네요. 물품계수, 수량, 단가는 갑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등급을 선택하시고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문일자를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물품계수를 따로 언급이 되어 있나 볼게요. 물품코드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품코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표시해서 물품개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량, 단가 배치합니다. 네, 물품코드는 게시된 그림을 봤더니 물품개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숫자 뒤에 건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평균, 평균 그러면 수량과 단가는 기본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갑요약 기준에 가셔서 평균, 마찬가지로 합계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갑요약 기준에서 평균 선택합니다. 먼저 개수 물품코드를 더블클릭하셔서 물품코드를 물품개수라고 바꾸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현재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셔서 뒤에다가 건자를 붙여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건자를 붙이실 때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지금 나와있는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건을 붙이셔도 돼요. 어느 걸 사용하셔도 감점되지는 않고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사용해서 건을 붙이겠습니다. 또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고 건자를 붙이겠습니다. 둘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그 다음 수량과 단가도 마찬가지로 숫자 범죄 이용해서 평균 단가는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숫자 수량은 둘 다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마찬가지로 단가도 선택하고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버 테이블 옵션을 설정하려면 피버 테이블 안쪽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거나 또는 분석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면 돼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옵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요. 아래쪽에 빈 셀 표시에다가 별표를 넣어라 라고 출제가 나오기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다음 요양미 필터에 행해 총합계, 열해 총합계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해라 표시하지 않는다 라는 옵션들이 있으면 여기서 체크를 해제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옵션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안 했네요. 그래서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네요. 어,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문 일자 표시가 됩니다. 저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작성하실 때는 순서대로 작성을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아웃과 위치, 그림 참조에서 작성하시고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의 순서대로 작성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네 번째 시트 클릭하셔서 이제 교재 내용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트에서는 다음 지시에 따라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시트에서는 이제 텍스트 파일을 가져다가 매출 현황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미콜론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요. 첫 번째 시트에서는 액세스 파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엑셀 파일, csv 파일이었고 지금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은 액세스 파일처럼 데이터 탭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엑셀이랑 csv 파일처럼 4b 탭을 이용하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탭에 가시면 텍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 저희는 대출 현황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가져다가 작성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가져오기 합니다. 그 다음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 문제 나와 있는 옵션 체크해 주시고요. 구분기호로 분리됨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구분기호는 문제에서 세미콜론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탭에 대한 선택은 해제하시고 세미콜론을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따로 어떤 필드 가져오지 말라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피버 태블의 위치가요. 문제에 나와 있는 위치가 고객명은 필터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합계 매출 금액 B4셀을 선택하시고 우리 화면에 와서 B4셀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할 건데요. 피버 테이블이 선택이 안 돼요. 그 이유는요. 아래쪽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꼭 선택하셔야만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도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선택을 해 주셔야만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문제와 같이 피버 테이블 영역 표시가 되어 있고요.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이제 레이아웃을 배치하실 건데요. 고객명이 필터에 갈 거고요. 그 다음 대출 기간이 행에 갈 겁니다. 그래서 고객명을 선택하고 필터 대출 기간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배치하시고 그 다음 열에다가는 대출 상품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열에다가 대출 상품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합계 대출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계 대출 금액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하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순서대로 갈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아니 행 열 레이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의 합계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세로의 합계만 총합계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 보통 9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 9 선택합니다. 그 다음 줄무늬 행 피버 테이블 옵션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에 행머리 끌, 열머리 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줄무늬 행 선택하면 가로로 이렇게 선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까지 작업하셨고요. 빈 셀은 별표를 표시하고요. 레이블에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의 옵션을 클릭하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과 빈 셀 표시에다가 별표 넣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고요. 작성된 내용과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뭐 천단위 구분 기호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제 파일은 불러오셨다면 결과 시트 있게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뭐 열 너비를 조절하셔야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기본 만들어진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 외부 데이터 이용하실 때 데이터 테이블 이용할 건지 삽입을 이용할 건지 그래서 액세스 파일이나 텍스 파일이라면 데이터 테이블 이용하시면 되고요. 삽입 테이블 이용하실 때는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데이터의 데이터 모델 추가란 옵션은 텍스 파일과 csv 파일만 설정하시는 거고요. 엑셀스나 엑셀 파일에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 옵션을 설정한 텍스 파일과 csv 파일은요. 그룹을 설정할 때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룹을 작성할 수 없죠. 텍스 파일과 csv 파일에서는 그룹 설정은 기본 월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